안녕하세요. 신당동고시원 허브레지던스입니다. 저희 허브레지던스는 싱글족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보증금이 없는 월세 선구령 신개념의 주거공간입니다. 생활집기 일체가 무료로 제공되고 입주자를 위한 생활기구도 구비되어 있으며 개인 프라이버시를 가장 존중하는 싱글족을 위한 안전지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녀 이용공간이 층으로 완전 분리되어 있고 24시간 관리인이 관리하는 여성 전용층이 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 품 놓으시고 지내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